안녕하세요 구고입니다 오늘 뭐 샀니? What did you buy today? 2019년 11월 첫번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짜잔 다들 아시겠죠? 2017년 5월 11일 날 선주문했던 AMK 1대 48 스케일 F14D 톰캣 키트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바빠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네요 열어볼까요? 네 2년하고도 6개월 기다린 키트 참 이 키트가 뭐라고 참 이렇게까지 기다렸는지 네 아이고 드디어 보이네요 아이고 네 아이고 키트박스가 커가지고 네 이런식으로 하나 하나가 있고 자 박스는 저는 하나 더 가고 네 또 하나가 또 있죠 이것도 또 바로 열어볼께요 이렇게 해서 키트 두개 도착을 했구요 이거 플러스 네 또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US All-in-and-set 1 이 두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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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val 네, 가지가지 하네요 그래서 가운데 여기에 왜 안떨어져 네, 박스 저리가 있고 요거를 뜯으면 하나 더 네, 요렇게 들어있네요 그래서 무장세트도 2개가 도착을 했구요 일단 무장세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무게가 상당합니다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별도 패키지가 되어 있구요 네, 요렇게 요게 메인 아이템이죠 네, 유에스 오디언트 셋이 네, 2년 6개월 동안 기다린 키트입니다 자, 그러면 무십사 열어보면 일단 패키징은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파손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음 음 네, 아 오래 안 넘기고 받았네요 네 그래서 키트 리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네, 지금 제가 또 다른 풀 제작 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좀 마무리가 되면 요 키트 리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최소한 2주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무장세트 요것도 네 어떤 품질이 궁금하실 테니까 요거까지 해가지고 어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리뷰 마무리하는 걸로 할 테니까 네 천천히 좀 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택배가 올 때까지 안녕